나야 심아 무슨 일이야 심아 왜 그래 심아 응 첫 번째 전생을 봤어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 언니가 죽었어요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 이렇게 작아 죽여서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 언니 심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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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죽였어 당신이 우리 언니를 죽였어 심아 나 소아야 나 소아야 나 소아야 나 봐봐 어? 나 소아라고 와 나 소아야 어떡해 내가 나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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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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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좀 하세요. 네가 이런 데 내가 어떻게 가. 부탁해요.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지은아. 미안해. 부탁해요. 연락 줘. 기다릴게. 어? 뭐야?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. 보고 싶었어? 나도. 언니랑 미술관 오니까 너무 좋다. 너랑 보고 싶더라고. 들어가자. 서로 연결돼 있어. 꼭 너랑 나 같기도 하고. 따뜻한 느낌이다. 많이 사랑하거나 많이 원망하거나 그런 깊은 관계들은 언젠간 다시 이어지게 돼 있는 것 같아. 가족으로든 연인으로든. 그런 걸까? 그럼 어떻게 해도 이어지지 않는 건 인연이 아닌 거겠지? 생각해보니 식물도 그래.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거나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하기도 하거든. 오래 걸려도 만날 인연은 만나게 돼 있어. 아니. 이젠 정말 놔야 하는 것 같아. 그게 맞아. 나 먼저 퇴근한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